안녕하세요. 가정관 학원 호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표정으로 만들어놨어요. 반갑습니다. 호참씨, 여자가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 모습 보신 적 있어요? 아, 이 여자가 슬프게 울고 있는 모습. 글쎄요, 부부싸움 크게 했나 봐요. 왜 그러세요? 그 여자의 눈물이요, 보기에 참 안쓰럽지만은요. 때로는 남자를 감동시킨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여자의 눈물은 남자랑 행동을 때때로 감동을 시킨다. 글쎄요, 여자의 눈물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감동시킨다. 아직 저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못 봤습니다만. 저는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난다는 얘기도 처음 듣는데요. 아, 그건 시집가면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좀 기다려야 해요. 네, 오늘 저 남자 탁 퇴근해서 들어올 때, 여자가 탁 가슴에 탁 안 끼면서, 여보,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아이고. 아이고라니. 허구었나 울어봐, 짜증난다고 그러죠. 아, 그만 좀 울어, 이러고. 저희, 저희 저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아이고. 저녁 상처리를 쓰니까 드세요. 네. 네. 자, 어쨌든. 네. 오늘 같이 만남이라는 것이 소중한 그런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가정오를까,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맨 먼저 인사들은 순서, 위기예발 백조 탈출! 지난주까지는 그 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시원한 수박 폭탄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곧 가을이 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오늘부터는 호박 폭탄을 준비했습니다. 가을에 걸맞는. 네, 잘했어요. 오늘 역시 출연자들께서 자기소개를 하시고, 오늘은 이 분위기 있는 가을을 맞아서 사랑하는 분께 한 말씀씩. 만약에 내가 편지를 쓴다면 어떤 말을 할까? 아하! 백조가 될 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하루는 더 높은데. 그렇죠. 거기다 대고 사랑하는 이 얘기야. 짧은 글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성은 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탄, 호박탕 들고 나오십시오. 호박탕 입장! 자, 예. 우와!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상 씨. 담아주시고. 예. 점화하기. 불 붙이기 시작하면 점화가 딱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누구 씨에게. 이분은 틀림없이 패티정일 거예요, 아마. 아하하하. 어떻게 하셨죠. 패티킴이 아니고 패티정입니다. 준비 시작! 네, 밤하늘에 무수이 빛나는 별들 중에서. 빨리 빨리 좀 해요. 좁쌀같이 많은 별들 중에서 그대와 나의 별은 어디에 있을까. 불멸의 여인 패티정에게 있으나. 떼세요, 떼세요. 옆에 사장님 소개를 제가 잠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잘 아시는 인기 탤런트 심양옥 씨입니다. 저는 그 바로 밑에 있는 탤런트 정료가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 넘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공지. 동. 애교문이 김지영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설가람 발바람이 아침 저녁 쌀쌀한데 그대에게 이 호박탄을 바칩니다. 다음. 하하하하. 제이 그대는 나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 자신이 소개해.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동. 네. 김혜랑 씨. 김혜랑 씨. 넌 언제나 나에게 우정 이상도 아니 우정. 김혜랑입니다. 다음. 참 이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고 아무튼 걸리기만 해봐. 다 사랑해 버릴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김성희입니다. 시간 갖고 해주세요. 10년 전 어느 날 나에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 아직도 잊지 못해. 다음. 어. 사랑하는 우리. 자기소개. 자기소개. 난 현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 명이고 아들들아. 너희들 너무 사랑하고 우리 선녀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넘기세요. 자. 넘기세요. 자. 막내진 진나그네게 샤드린이란을 해외주십시오. 정수여. 다음. 앞으로 어 내가 저 속 속였던 거. 누구에게 누구에게 누구에게. 꼼지야. 무조건. 사랑하는 정주에게 맞으십니까. 다음. 여러분 안녕. 잠깐만. 화장실ücklich 흥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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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아 아니 그런데 그런데 정명ظ rabbit 꼼지가 누구예요 뛰는 거 망가 아 그 there segur iking 굉장히 조그맣고 귀엽다고 그래갖고 별명을 꼼지로 졌습니다. 누구예요? 누군데요? 장차 제가 그 결혼할 여자입니다. 아, 맞습니까? 꼼지? 아, 너무 귀여운 별명이.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별명을 꼼지라고 지었어요. 네, 근데 막 불꽃이 막 튀니까 아무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 꼼지 되시는 분이 보고 계시겠네요? 아, 그렇죠. 그럼 한 번씩 하세요. 꼼지 되시는 분이요. 무지하게 사랑해. 아까 사실은 그 말씀만 했어야 됐는데 급하니까 그냥 꼼지 하고 외치시더라고요. 자, 남성팀은 어디서 오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십니까? 남성팀은요. 서울 종로구 매동초등학교 어머님 여러분이십니다. 매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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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성팀은 조금 더 멀리서 오셨어요. 인천 부평 서초등학교 어머님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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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가져가랄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 퀴즈 예감 적중. 네, 퀴즈 예감 적중. 네, 1대1 대결이죠? 네. 양 팀 출연자께서 서로 나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퀴즈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퀴즈 문제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선 처음 예비 문제를 잘 들으시고 이 문제는 나에게 적합한 문제다. 내가 맞출 수 있겠다 싶으시면 자신 앞에 있는 부자를 그리고 나에게 너무 어렵겠다 하시면 상대편의 부자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현미 씨. 심장호 씨. 전 나옵니다. 무서워하세요. 서로 악수 한 번 하시고. 안녕하세요. 네, 현미라고 합니다. 악수하기 실례합니다. 네, 저는 좁쌀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문제는요. 성우 김영진 씨께서 내주시겠고요. 음악이 나오면 그때 부자를 눌러주세요. 네. 세 문제 드리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도 있습니다. 네. 자, 문제 주세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오페라 리골레토의 아리아입니다. 으잇! 어페라 문제 나오니까 금방 현미 씨에게 떠나기시는군요. 가수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니, 가수라도 대중음악이기 때문에 클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촌이죠. 해봅시다. 네, 한 번 해보죠. 그래도 분무한 지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그럼요. 현미 씨 믿습니다. 문제, 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1번, 면도칼. 2번, 머리칼. 3번, 부엌 칼. 4번, 파스칼. 아잇! 파스칼. 파스칼, 정답! 파스칼. 좀 억울하죠. 파스칼.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뭐... 심장훈 씨 정답을 하셔서도 면도칼이 나왔잖아요. 아니요, 도전하시죠. 네. 문제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재밌다. 경보는 걸어서 빠르기를 겨루는 종목입니다. 경보. 경보. 네. 경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경보는 걸어서 빠르기를 겨루는 종목인데, 본 문제가 뭘까요? 주세요. 그러면 공습 경보를 알리는 깃발은 무슨 색깔일까요? 하나, 빨강색. 아닙니다. 현미 씨, 승리. 네. 아, 말씀하셔도 가만. 자리하셔도 됩니다. 네. 자리하셔도 됩니다. 빨강색인 줄 알았어요. 네. 이제 시간이 잠깐 하셔도 됩니다. 다음 정명하시죠. 김성희 씨, 정명하 씨. 김성희 씨. 어이! 야, 우리 김성희 씨는 자신 있다고 자기껏 누르는데. 정명하 씨는?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본 문제 주세요. 그러면 만화 영화 알라딘의 나쁜 마법사는 누구일까요? 개껏 씨. 1번 대파. 대파. 2번 실파. 실파. 3번 좌파. 좌파. 4번 쪽파. 정답. 3번. 3번 좌파. 좌파. 예. 점심. 이야.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예전의 밑은 몰랐죠? 아니요, 무슨 만화 영화랑 전혀 상관이 없네요. 아, 그래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선 우리 영자 씨한테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아, 뭐 선택권 필요 없습니다. 잘하십시오. 예비 문제. 예. 주세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는다는 사자성어는 토사구팽입니다. 토사구팽. 자. 누르세요. 정명하 씨. 정명하 씨 자신 있습니다. 고사성어인. 사자성어인 자신 있고. 아, 그러세요. 김성희 씨는 조금 자신 없어서 남의 끌 눌렀습니다. 자, 보죠. 그러면 즉흥 환상곡을 작곡한 쇼팽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1번, 피아노의 신동. 2번, 피아노의 터프가이. 3번, 피아노의 시인. 4번, 피아노의 마술사. 몇 번? 하나, 둘. 4번. 3번. 스탑. 야, 김성희 씨. 그럼 발음을 똑바로 해 주세요. 이야, 신명홍 씨가 3번, 3번, 3번 하셨는데 그걸 4번으로 들으셨어요. 신명홍 씨는 알고 계셨군요. 피아노의 시인. 피아노 씨. 아이고, 진짜 저기였어. 미옥주 씨와 김정아 씨. 인사하시고. 특이한 인사법이네요. 뭐, 지금 발시름하는 거 아닙니다. 힘겨룩입니다. 힘겨룩이에요? 네. 예비 문제 주세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성춘향을 괴롭힌 사또의 이름은 변학도입니다. 성춘향이 문제가 나왔네요. 성춘향 문제인데. 본 문제 주세요. 그러면 70년대 초 춘향이를 연기한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1번, 전원주. 2번, 최은희. 3번, 문희. 4번, 장미희. 몇 번? 3번, 3번. 정답. 이야. 미옥주 씨 알아봐요. 문희 씨.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왜 몰라요? 왜. 문제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문희 씨를 따. 자, 이제 한 문제 더 주세요. 흔들 의자를 발명한 사람은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야, 벤자민 프랭클린 나오니까 금방. 벤자민 오빠 나오면 다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벤자민 오빠. 벤자민 아저씨에게 부탁하죠. 그러면 흔들흔들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는 누구일까요? 정답. 하나, 둘, 셋. 남진.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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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김종아 시승. 네. 어떻게 해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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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이러길래 남진? 나왔나? 아니, 김은국 씨죠, 어떻게 해서. 아, 김은국 씨. 네. 아니, 흔들르는 노래를 부른 가수는 누구일까요? 김은국 씨 아닙니까? 남이 씨 아니었어요? 남이 씨가 왜요? 남이 씨가 빙글빙글이죠. 아,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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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김용환 씨에게 승리. 자, 이지영 씨. 김여랑 씨. 네. 김여랑 씨. 김여랑 씨. 네. 네, 서로 뭐 착하겠다고. 자, 박수 한번 하시고. 저기야, 저. 네네네. 자, 예비 문제 주세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뉴욕의 카네기어를 설립한 카네기의 별명은 철강왕입니다. 왜 롤리기 전에 반칙인데. 반칙인데. 일단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네, 맞아. 후배니까. 김여랑 씨, 한 번 봐줍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건 없습니다. 방송사고. 네? 방송사고 아니었어요? 방송사고는 아닙니다, 그렇게. 네. 죄송합니다. 본 문제만 잘 맞추십시오. 네, 문제만 잘 맞추시면 돼요. 금방 울 것 같으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눈물 한 방울은 남자는 강하게 찡하게 마음을. 다 녹여버려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본 문제 주세요. 그러면 피고왕 통쾌의 특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뭐? 1번, 도끼 슛. 2번, 번개 슛. 3번, 불꽃 슛. 4번, 회오리 슛. 4번, 회오리 슛. 몇 번? 2번. 2번. 이지영 씨, 승. 승입니다. 네. 이 슛을 베푸면. 아량을 베푸면. 아량을 베푸면. 답은 3번 아니에요? 번개 슛? 2번, 번개 슛. 번개 슛. 번개 슛은 번개 슛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열심히 보시나 봐요. 1대 0. 여성.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있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주세요. 소설 삼국지에서 관우가 타던 말은 적토마입니다. 이야, 삼국지는 뭐 남자들이라면 많이 읽어봤죠. 얘 삼국지가 그런 문제입니까?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주세요. 그러면 말괄량이 삐삐해서 삐삐가 타던 말은 무슨 색깔일까요? 완제. 주관식입니다. 흰색. 정답. 2대 4 남성팀 승리입니다. 남성팀의 버스. 네. 네,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가족랑 끝 이어집니다. 주부 내가 최고. 네. 네, 좋습니다. 주부들께서 무척 기다리셨던 순서입니다. 저희 양 팀에서 두 분씩 네 분의 주부가 나오셔서요. 저희가 드리는 주제로 대결을 펼치시죠. 네. 출연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실 기회가 있어요. 과연 그 네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오늘의 최고의 주부가 되실지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입니다. 네. 질문을 잘 하셔서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좌우하는 기회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분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토끼띠인데요. 네. 손을 사용하지 않고 30초 동안 이후에 지금 풍선이 20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풍선을 누가 더 빨리 터트리느냐 하는 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앉았다가 일었으면서 그냥 그리고 내리치면서 풍선 터트리는 거예요. 자 심장홍 씨 질문하십시오. 이번 주부님께 묻겠습니다. 네. 된장찌개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된장찌개요. 된장찌개요. 네. 약주 좋아합니다. 싸움도 잘하십니까? 네. 이분은 지금 온갖길에 힘낸네.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시는 거예요. 가장 안정되게 말이에요. 많이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약주 잘하고 된장 좋아하시고 남이 싸움 잘하면. 토끼찜을 잘합니다. 토끼찜을 잘합니다. 그럼요. 네. 여보 얼른 들어가자. 이렇게요. 신랑홍 씨의 경험인 것 같은데. 김성희 씨. 저는 1번 주부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혹시 춤 잘 추세요? 조금 출 줄 알아요. 주로 허리를 움직이세요? 히프를 움직이세요? 팔을 움직이세요? 저요? 팔, 다리 다 움직여요. 김성희 씨하고 똑같네. 한 봤으면 좋겠네. 한 봤으면 좋겠네. 한 봤으면 좋겠네. 말만 듣고 어떻게 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어딜 흔드는지 보게. 음악 있어야죠. 아 음악? 음악 있습니까? 아니 음악 제가 해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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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루스트. 랄랄랄랄랄라.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됐습니까? 김성희 씨. 기왕이 춤추시는 거. 김성희 씨 춤을 추시는 것도 나을 뿐인데. 저는 이 3번 주부님한테 질문인데요. 네. 학교 다니실 때. 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보시기에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잘했으니까 여기 나왔죠.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공부를 못했어야지 이 토끼팀 이런 기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 걱정이네. 네. 네. 이상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앞에 있는 메모판에다가. 네. 상의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적어서 앞에 세워주세요. 네. 자. 보죠. 소민아 씨. 네. 심영욱 씨 2번. 정명아 씨 3번. 김종아 씨 4번. 이지영 씨 3번이네요. 다음. 현미 씨. 회성팀은 현미 씨 4번. 김성희 씨 4번. 유옥주 씨 3번. 김여랑 씨 3번. 4번과 3번이 많고요. 2번. 1번은 선택하신 분이 또 안 계세요. 1번은 지금 한 분도 선택 안 하셨어요. 네. 너무 착하게 생기셨어요. 너무 착하게 생기셨어요. 너무 착하게 생기셔서 안 하셨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멋진 거. 멋진 분들이. 아니 진짜 아니라. 4번이. 말랐지만 이 풍선은 살이 많으면 안 터지고 이 뼈가 있으니까 잘 터지고 또 굉장히 악착스러울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잘 부탁합니다. 박수 한 번 크게 보내주시고. 네. 네. 1번 직접 먼저 하셔야 되는데 1분 한 분도 선택하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2번부터 하겠습니다. 2번 나가십시오. 2번 누굽니까? 저입니다. 아. 앞으로 오십시오. 응원하십시오. 응원 좀 해주십시오. 모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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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모테라만 해. 단호권. 응원하라 그래요. 응원하라 그래요. 시작. 30초 드립니다. 여섯. 넷. 다섯. 예섯. 일곱. 여덟. 여덟. 빨리 빨리. 아홉.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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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이현경. 빨리 그만! 13개! 12개! 12개요 12개 지금 주부께서 하시는 모습 보고 뭘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아주 힘차고 아주 부지런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힘차고 아주 부지런하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다음 3번 들어가십시오 3번! 파이팅! 시작!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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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잘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음 4번 화이팅! 4번 준비! 양말 좀 올리고 친마를 양말 속에 집어넣어버리네 오! 대단하시네 이야! 발이 엄마! 자! 지금 현지! 잠깐만요! 누구 어머니십니까? 바지네 바지! 예 저기! 박지은 박상은 엄마입니다 한 말씀하십시오! 여보 사랑해요! 아니 이거 풍선 터뜨린데 사랑해요! 애교가 철철 넘치시네요 저 자녀들께! 지은아 상은아 엄마 TV 나왔다 잘 봐! 엄마 지금부터 마구마구 터뜨리고 봐! 준비!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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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10개 터졌습니다 아유 어떡하나 11! 아니요 잘할 수 있었는데 풍선이 막 왔다 갔다 움직여 테프가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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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4번 주부님만큼 한꺼뿐에 두개씩 두개를 터뜨리는거 처음이에요 네! 이야! 고 두개 터뜨리는거 아주 대단한 기술이에요 아주 테크니컬한 이 두개가 양쪽에 따다다닥 서시잖아요 근데 워낙 가벼우셔서 그런가봐요 아니 풍선 위에 앉아서 터지질 않아요 제일 처음에는 풍선 터뜨리는데 풍선 위에서 떠요 또 터지질 않아요 내가 볼 땐 어머님이 오늘 복장이 안 좋았어요 이게 왜냐면 스쿨트가 너무 넓어가지고 거기에 쌓여가지고 풍선의 감각을 잃었어 자 1번 주부 박수 한 번 크게 보내시고 네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 재현이한테 한 말 하겠어요 재현아 엄마 화이팅 니가 엄마에 꼭 텔레비 나오라 그랬지 나왔으니까 잘 봐줘 엄마 꼭 이길거야 네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 지금 현재가 제일 몇 개입니까? 14개가 실고였죠 3번 주부에 14개 14개 자 깨뜨릴 수 있을지 이 기록을 준비 1번 준비 시작 화이팅 날아 어 야 아우 자 자 자 심장까지 3 천천히 안 바꾸길 잘했어 하하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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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여성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소감해주세요 네 생각보다 너무 안 inserted 생각뿐만 너무 안 됐어요. 쉽지가 않은가 봐요. 아주 탄력성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래서 1번 8, 1번 12, 3번. 14, 4번. 10개입니다. 이래서 3번 주보. 10개. 감사합니다. 여성팀도 2분, 남성팀도 2분이네요. 그럼 공평하게 100점씩 드리겠습니다. 100점씩 드립니다. 정말 우리 주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알았나요? 가끔씩 생활하실 때 이러한 게임도 가끔씩 하시면서 스트레스 풀 수 있고. 즐겁고. 운동도 되고요. 그렇죠.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렇죠.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랄 텐데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허리가 아픈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프다. 힘들고 재미있어요. 예, 또. 다음번에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4번 주부 말고는 전부 다 차 수리하는 데 온 것 같아요. 이상이 많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져오랏던. 고유수계 우회팀. 고유수계 우회팀. 고유수계 우회팀. 고유수계 우회팀. 여령설명입니다. 네, 저희 출연자 모두가 헤드폰을 쓰시고요. 음악이 시끄럽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안 들려요. 이제 허참 씨가 들리는 단어를 옆 사람에게 크게 외쳐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입모양을 잘 보고 하십시오. 시간은 150초 드립니다. 딱딱딱 쳐가지고. 네. 헤드폰 쓰세요. 자, 준비. 시작. 어이.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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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조.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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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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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경!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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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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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톤! 마라톤! 파라솔! 파라솔!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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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총! 염총!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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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네! 준비! 시작!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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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지우개! 지! 지! 우! 개! 지! 우! 개! 지우개! 폭! 탄! 폭! 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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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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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랬어? 바! 큐! 바! 큐! 마! 귀! 바! 위! 바! 위! 어?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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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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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 나물, 롬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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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을, 메롱 수arner 되產 하자, 나 이태 나 이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께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소개 드리겠습니다 까르띠니뜨 가나 스포르디바 한방 화장품 타임당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간 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열심히도 잘해주셨는데 과연 어느정도일까요 현재 계속 막상막하였거든요 그냥 보기에는요 점수가 어떨까요 남성팀이 이겼을 것 같은데 중간점수 보죠 2위 80위 여성팀이었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딱 10점 차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참 이제 아주 중요한 순서 하나 남아있으니까 한 문제에 20분짜리죠 뭡니까 그게 스피드게임이죠 스피드게임이죠 점수가 크니까요 네 엄청 큰 겁니다 꼭 역전의 역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여성팀인데 역전의 역전이 되면 가정원학과 최중순서 스피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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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남성팀 모짜루 시작하는 말. 준비. 스피드 캐시. 넘기면서 준비 시작. 쓰고 있는 거. 뭐죠. 자. 저. 저. 눈썹 없는 여자. 유명한 화가. 저 이 그림 있죠. 모나리즈자. 저. 무슨 시계. 모나리즈자. 모나리즈자. 자. 피아노의 아버지. 모차르트. 남의 거 따라하는 거. 모발. 그리고 이렇게 사람 안 보이게 딱 가리는 거. 자. 무슨. 나올 때 저. 사람 사람 잘 안 알아 못 알아보게 이렇게 하는 거. 통과. 저 홍해. 황해를 홍해를 딱 가는 사람. 모세. 우리 학생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모범생. 모. 철부지. 자. 모모. 그만.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 모전여전이 남았군요. 그리고 모자이크가 또. 통과가 됐어요. 네. 이혁주 씨. 문제 내시고. 김성희 씨 차례입니다. 이번에는요. 가을하면 연상되는 말과 노래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하실래요. 저 노래 잘 모르는데. 노래를 잘 모르니까. 그쪽에 가수가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요? 네. 가을하면 연상되는 말과 노래. 노래는 노래를 불러서 인트를 주세요. 시작. 어. 가을 되면은. 무슨 감사절하죠?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이렇게 참새가 날아와서. 그 다음에. 뭐. 뭐. 그 다음에. 애기손같이 빨갛게 물들었다고 그러죠? 단풍. 그 다음에. 가을은 뭐뭐의 계절? 청고마비의 계절. 책 읽는 거. 독서의 계절. 그 다음에. 가을남자로 한자로 뭐라 그러죠? 추. 추. 추 DOWN. 추억 한데. 추 äм. 감이 다 익으면은 뭔 무슨 감이라 그러죠? 호, 홍감, 감감. 그리고 조금 전에. 홍감. 그 다음에. 그 왜. 비 내리잖아 가을에 그러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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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 음산소. 그 다음에. 됐어 끝. 네. 자. 역시 가을과 관련된 말인데요. 노래는 노래가 나오면 노래를 불러서 힌트를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준비. 그렇죠. 여보세요. 좀 잘 좀 해주세요. 준비 시작. 자 허수아비 나오는 거 같이. 참새. 참새 허수아비. 자 오저 명절 가장 큰 대보름달. 나발국. 추석. 그리고 저 보리. 보리빵아. 보리타자. 가을에 떨어지는 거. 낙엽. 하늘은 눕고 말이 살찐다. 사자성어. 가위 계절. 하늘 나누는 새인데 앞에 딱 뒤따라가는 쫙 새. 기러기. 오케이. 이제 저 은행 가면 앞에 있는 나무. 은행나무. 우리 저 고향 갈 때 가는 역. 고향역. 빨리. 다시. 어동이. 아 야 이거. 우리 역전 되겠나 이거. 아니 이거 보세요. 웃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 저기야 편이야. 은행나무. 다음. 이리 오세요. 양 씨. 조용히 해주세요. 자 그 뒤에 조용히 해주세요. 여성 팀 막내 김여랑 씨. 이번에는 얼굴과 관련된 말입니다. 얼굴과 관련된 말. 얼굴과 관련된 말. 시작. 자 눈썹과 눈썹 사이를 뭐라고 그러죠. 눈썹 밑자로 쓰죠. 미관.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무슨 뼈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죠. 광대뼈. 그 다음에 여기 나이들면 나이살이라고 그러죠. 주름살. 그 다음에 여기 코가 이렇게. 주먹고. 매부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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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귀엽게 들어가는 거 있죠. 보조개. 그 다음에 얼굴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관상. 영어로 영어로. 페이스. 그 왜 짐. 짐 캐리 나온 영화. 유페이스. 짐 캐리 나온 영화. 짐 캐리 나온 영화. 짐 캐리 나온 영화. 짐 캐리 나온 영화. 마스크 마스크.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나죠. 젊은 신골. 젊은 신골. 젊은 신골. 그 다음에 여길 뭘 바르죠. 립스틱. 그 다음에 여기 남자들 나는 거. 수염. 무슨 수염. 코스야. 그 다음에 여기 이거를 뭐라고 하죠. 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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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씨. 네. 이번에는 얼굴과 관련된 말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굴과 관련된 말. 이게 뭐죠. 이모.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턱. 네. 준비 시작! 자 이게 뭐죠? 이마! 코 밑에 여기! 인중! 구렛나루! 귓볼! 딱 끼고! 안경! 눈이 이렇게 이쁘게 하라고 수술! 마스크 쌍커풀! 딱 틀렸어 코가! 등창코! 오케이! 신부가 딱딱 찍는 거 있잖아! 던지 던지! 빡 있어! 죽은게! 딱 삐진 거! 뒤에 있는 거! 사랑니 던지! 여기!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혁재 씨는 이제 마음이 아직 그냥 한숨 푹 놓으면서 이제 이게 다 하는 표정이고 여기 뭡니까? 호끄모! 단말친 거 같은데? 아유!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야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바꿔주세요! 아 참! 손신의 노력을 다 했어!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김정아 씨!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심사위원회 어떤 장난이 아니고는 봐봤자인데? 하하하하 그게 아니라 우리 옥주 양이 말을 조금 빨리 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됐어요 스피디하게 갔으니까 여기 조금 저 총각이 조금 느렸어요 폐자 부활전 없나요? 폐자 부활전 없나? 폐자 부활전 없나? 폐자 부활전 대표로 해갖고 한 명씩 대표로 해갖고 아 아니에요 이거는 말을 빨리 해야 시간 전략을 해요 그럼 갔다! 왔다! 간다! 간다! 자! 시청자 퀴즈입니다! 지난주 문제는 10월부터 인상되는 공중전화요금을 묻는 문자를 드렸습니다 공중전화의 요금은 정답이 1번 5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죠 지금 화면 아래로 당첨되신 분들이 명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합니다 새로운 문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은 말할 수 있는 성대가 없어서 말을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32가지의 다른 음으로 대화를 나눈 동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코끼리, 2번 여우, 3번 돌고래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역번호 없이 700에 900번으로 전화하셔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첨이 되신 분들께는 CD 플레이어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건 이번 주까지만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5번을 추첨해서 전자수첩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라면서 이제 우승팀을 선정하겠습니다 280에 290 10점을 앞서고 있었는데요 신장홍씨 이쪽으로 오십시오 현미씨 이쪽으로 오십시오 어깨를 딱 펴고 나오시는데요 현미씨는 뒤로 돌아서십시오 그대로 의자에 앉는 것처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 그대로 앉아주십시오 딱 등마뛰고 등마뛰고 딱 앉으십시오 조금 더 앉아주십시오 앉으셨다가 현미씨 조금만 더 앉아주십시오 등을 딱 기대십시오 편안하게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점수를 확인하면서 이겼다 하면 이긴 팀은 그대로 일을 쓰시고 진 팀은 그대로 가만히 계시더 complexes 쫙 아니 아니에요 하하하하 그거 가지고 또 와 이겼다 이겼다 자 다시 아프오 네 누가 이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원학과 같이 보는 거예요 어깨를 붙이소야죠 네 저축하십시오 저축하십시오 네 가져오라고 재정 점수 280에 290 저축은 좀 들어가세요 네 280 290 재정 점수 몇 대 몇! 티미버스 슈퍼 부담 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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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